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배워볼 발음인 니즈리 입니다 니즈리 일단 한번 들어보죠 I need you to go back inside Need 사람의 to 동사원형이구요 동사원형의 go back inside 가 왔습니다 동사원형을 해줬으면 좋겠어 I need you to go back inside 니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구요 Need 목적어 to의 동사원형 정말 많이 쓰이니까 발음을 통으로 외워주세요 D가 Y로 올라타면서 지읒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니즈 이렇게 발음나구요 투도 부드럽게 굴러가면서 르 이렇게 발음납니다 니즈리 I need you to go someplace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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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가 someplace safe 안전한 곳으로 가졌으면 좋겠어 I need you to leave me alone 나를 혼자 있게 두다 이 말이죠 나 혼자 있게 해줘 이런 뜻입니다 I need you to leave me alone I need you to leave me alone I need you to leave me alone 너의 셔츠를 위로 올려봐 I need you to leave me there right now 지금 당장 거기서 나 좀 보자. 즉, 뭐뭐 명령형으로 뭐뭐 하자, 뭐뭐뭐 해 이렇게 할 때 니즈를 쓰고 있는 거죠. 그거를 put aside, 좀 옆으로 젖혀두자. 좀 더 큰 그림을 위해서. Stay calm, 침착해. 침착해. 내가 도와줄게. Alright 이렇게 가고 있고요. I need you to stay calm. I'm gonna help you out, alright? 그래서 결국은 I need you to 이 부분을 니가 동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직역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전혀 우리말과 맞지 않고 그냥 뭐뭐뭐 해 라는 말로 I need you to 동사. 결국은 동사해 라는 말로 I need you to 동사 이렇게 가는 거죠. I need you to stay calm, 침착해 이 말이잖아요. 침착하다가 stay calm이고 침착해가 결국 니즈를 동사 원형이 되는 겁니다. I need you to stay close. I need you to stay close. I need you to stay close. 가까이 머물러라. 즉,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 있어. 이런 뜻입니다. I need you to stay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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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까운 이라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close, 쓰 바람나고요. 뭔가를 닫다 라고 할 때는 close 이렇게 합니다. Close the door 할 때는 z. 지금은 형용사기 때문에 쓰 입니다. Close. Stay close. I need you to stay close. I need you to stay close. I need you to stay out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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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빠진 채로 머물러라 이 말은 이 일에서 빠져 이런 뜻입니다. I need you to stay out of this. I need you to stay out of this. I need you to stay out of this.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만 멈추시고요 저희랑 함께 가시죠 나한테 뭔가 할 말 있지 않니 얘기해봐 이런 뜻입니다 나한테 진실을 얘기해봐 동사해봐 동사해라고 역시 명령문으로 니즈를 직역하지 마시고요 뭐뭐해 정도면 좋습니다 뭐뭐해 줘도 좋고요 나를 믿어줘 이러드시죠 I need you to trust me 통으로 계속 들으면서 문장을 통으로 외우세요 I need you to trust me 나 믿어줘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오는 about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나를 믿어줘 이건 내가 살 테니까 날 믿어 I need you to trust me on this 나를 믿어라 라고 하니까 정말이라는 강조죠 정말 믿는다 자 이번에는 중간에 목적어를 바꿔서 유 를 빼고 미 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니즈루처럼 니미리 이렇게 됩니다 니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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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볼까요 What do you need m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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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하길 원하니? What do you want me to do? 랑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What do you need me to do?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이런 뜻이죠 What do you need me to do? 니미리 입니다 이 부분 니미리 What do you need m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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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need me to do to fix this? 이것을 고치다 라는 직역인데 의역을 넣자면 이 상황을 수습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다 이 상황을 바로 잡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려면 이걸 수습하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What do you need me to do to fix this? What do you need me to do to fix this? What do you need me to do to fix this? 요건 to 라고 발음했고 요건 루 로 부드럽게 왔습니다 What do you need me to do to fix this? What do you need me to do to fix this? What do you need me to do to fix this? Now you need me to sign a statement? Now you need me to sign a statement? Now you need me to sign a statement? 리미를 들리고 있죠 Sign a statement? 스테인먼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명세서라고 해도 되고요. 성명서, 사유서, 진술서 다 좋습니다. 거기다가 나보고 지금 서명하라는 거니? 지금 니즈를, 니미를 배우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표현을 익혀주세요. 입에 붙여주기 바랍니다. 니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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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미를 너무 쉽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미를, 니즈를 암근이는 암근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얘기했던 발음이고요. 암근이라는 청크, 암근이, 바람근이, 바람근이 였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니즈를 첫 번째 청크는 암근이입니다. 암근이, 두 번째 청크, 니즈를 암근이, 니즈를 이렇게 통으로 외워주세요. 니 방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이런 뜻이죠. 암근이 영상에서 이것이 굉장히 빨리 갈 때 암근이 라고 발음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암근이, 들리고 있죠? 암근이 라고 굉장히 빨리 지나갔고요. 그리고 니즈를, 암근이, 니즈를, 암근이, 그리고 니즈를 암근이, 니즈를, 스탑, 라이, 델, 암근이, 니즈를, 스탑, 라이, 델, 바로 거기에 멈춰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이런 뜻입니다. 암근이, 니즈를, 스탑, 라이, 델, 암근이, 니즈를, 스탑, 라이, 델,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근이, 니즈를,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암근이, 니즈를,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그것이 내가 니가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거야. 그렇게 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네가 해줬으면 하고 내가 바라는 거야 That's what I need to do 지금 이 대사는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기 전에 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즈막한 목소리로 That's what I need to do 이렇게 하고 있죠 That's what I need to do 6에 들어가는 대사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앞뒤에 문맥을 약간 더 넣어볼까요? 그래서... I... I want you to do what we always do I want you to fight That's what I need you to do That's what I need you to do So... I... I want you to do what we always do I want you to fight That's what I need you to do That's what I need you to do That's what I want you to do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동료가 다쳐가지고, 이게 지금 둘 다 경찰인데요. 동료가 한 명이 다쳐가지고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의식불명 상태이고요. 병문안을 온 동료가 I want you to do what we always do. 우리가 항상 하던 이 수사, 경찰로서의 이 수사를 계속 해주길 바란다. 그러니 이 병마와 I want you to fight. 싸워서 이겨내주길 바란다. 이런 뜻이죠. 그게 that's what I need you to do. 네가 해줬으면 하는 거다. 바로 이 병을 이겨내고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마지막 부분에 감정의 복받침에서 that's what I need you to do 부분이 굉장히 작게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 want you to do what we always do. I want you to fight. 속상이면서 that's what I need you to do 이 부분 들립니까? 마지막 부분. 자 이번에는 니미르, 니미르와 니즈르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문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니미르, 니즈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I need you to get me some gauze, please. I need you to get me some gauze, please. I need you to get me some gauze, please. I need you to get me some gauze, please. What are you, 니미르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니미르, 니미르가 지나갔고요. 니즈르, 아니 니즈르. 상대편이 니미르라고 날리면 대답에 니즈르를 날리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짝이거든요. 니미르, 니즈르. I need you to get me some gauze, please. I need you to get me some gauze, please. 지금까지 살펴본 니미르, 니즈르의 짝이 원미르, 원츄르인데요. 원미르, 원츄르 영상도 한번 예문을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어려운 표현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문을 통해서 몸에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